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4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2 친구들을 위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하고 오늘 첫 번째로 풀어볼 문항은요. 이제 4점 문항 중에서도 1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와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가는 0보다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더 크고 이것은 또 1보다 작다라고 했고 나는요. 2a 플러스 로그 b가 9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 조건을 살짝 변형해볼게요. 가운데에 있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를 우리가 밑을 통일해가지고 로그 a 분의 b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로그 밑 10에 맞게 0과 1도 바꿔주면 0은 로그 1인 거고 그 다음 1은 뭐예요? 로그 10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로그 부동식. 전체 부동호 방향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끼리의 부동호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자, 1보다 a 분의 b가 더 크고 이것은 식보다 작다. 네, 이러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 조건을 해석해보겠습니다. 2a 플러스 로그 b가 9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좌변에 로그 b만 남기고 자, 2a를 우변으로 넘기면 9-2a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 9-2a라는 것을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로그 10에 9-2a 제곱이 돼서 이게 로그 b보다 크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수끼리만 좀 비교를 해주면 b보다 10에 9-2a 제곱이 더 크다가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얘들아, b는 없대? 자연수여야 돼. 그치? 최소 1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0에 9-2a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가요.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9-2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가 되는데요. 자, 이때 그럼 마이너스 2a를 좌변으로 넘겨서 2a는 9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그럼 얘들아, a는 무조건 자연수인데 2배를 해서 9보다 작으려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까지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a의 조건을 찾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a가 만약에 1일 때는요. 그치? a가 만약에 1일 때는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자리에 a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럼 1보다 b가 크고 b는 10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아직 여기 그러면 a 자리에 1을 넣어보면 또 동시에 b는 10의 몇 제곱보다 작다? 7제곱보다 작다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b 우리가 자연수 찾을 수 있죠. 당연히 b는 2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만약에 2면요. a가 만약에 2면 여기 a 자리에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b는 2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구요. 또 여기에 2를 넣어보시면 b는 10의 어떻다? 5제곱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b는 3부터 19까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b는 3부터 19까지의 자연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3일 때는요. 그럼 1보다 a분의 b가 더 크고 이게 10보다 작다 라는 거에서 a 자리에 3을 넣었을 때 3보다 b가 크고 얘가 30보다 작다 가 되는데요. 자, 여기 a 자리에 그러면 3을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 b는 10의 3제곱보다 작다.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b는 당연히 3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보다 크고 29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4일 때는요. a가 4일 때는 또 1보다 a분의 b가 크고 10보다 작다에 a 자리에 4를 넣으면 b는 4보다는 크고요. 40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리에 a에 4 넣어주시면요. b는 1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b는요.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죠. 그치? 그래서 b가 5부터 9까지 가능한 겁니다. 되셨죠? 어. 그래서 a가 1일 때 여기 b2부터 9까지 나오는 순서쌍 세워주고 a가 2일 때 b가 3부터 19까지 나오는 순서쌍 세워주고 a가 3일 때 b가 4부터 29까지 나오는 순서쌍 세워주시고요. a가 4일 때 b가 5부터 9까지의 순서쌍 세워주시면 이 개수는 총 56까지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덧셈하는 거니까 자세히는 세지 않을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16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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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